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세 정책과 학재 개편안에 대해선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.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 평가는 62.4%를 차지했고, 학재 개편안은 76%가 반대했습니다. 신민지 기자입니다.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13조 1천억 원 규모의 감세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.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많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답변이 62.4%로 압도적이었습니다. 중소·중견기업과 중하위계층의 혜택이 더 많은 민생안정정책이라는 답변은 20.8%에 그쳤습니다.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부자 감세라는 응답이 80.7%로 가장 높았습니다. 핵심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70대 이상에서조차 부자 감세라는 평가는 44.1%를 기록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부자 감세라는 응답이 70.8%로 가장 높았습니다. 대구·경북 지역의 응답률도 52.5%로 과반을 넘겼습니다. 최근 뜨거운 감자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찬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. 찬성한다는 응답이 19.7%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76%에 달했습니다.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58%로 반대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소 반대 18%, 다소 찬성 12.4%, 매우 찬성 7.3% 순이었습니다. 부정적 응답은 특히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사람들 사이에서 87.1%나 됐고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1.3%나 됐습니다. 이번 조사는 KBC와 UPI뉴스가 전국 성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